이건 이빨이 이거 주에뿌로 어떻게 먹어요? 이랑! 이랑! 어디요? 우와 사람이 바닥에 빠지면 가장 먼지로 달려동자 갈치에요 갈치 갈치가 사람을 먹어요?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아 야 이빨 봐라 아빠 여기 앉으실래요? 먹어먹어? 맛있어 왜? 나 가봐 네? 네? 어른이요? 어른이요? 아니 엔딩신 화장실 그냥 안 있어요 엔딩신? 네 아아 오늘 뭐 볼일있다고 받아왔어요 그럼 낚시를 별로 안좋아 별로 안좋아하는게 아니고 아 진짜 맛있다는 사람은 여기 계셨네 아 이거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 사자비지 딸도를 아예 안먹어요 그래 아니 엔딩신? 아 이건 금방 나온거에요 바다에서 가면서 먹어보고 맛좋으면 몇냐고 뭐야 갈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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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에가 끝내주는거에요 아 이건 현물 아니면 못먹어 내가 저 목포가가지고 배에서 간치에가지고 먹어보니까 간치에가 맛있다는걸 거기다 괜찮아요 맛있어 그래서 자세가 딱 나오잖아 저희 뜨는 자세가 살이 틀린 대목을 그래 오리지널 칼잡이를 놔두고 누가 떴어? 얘기 안해놔 저 처음 떠봅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 잘 먹고서 누가 떴냐고 얘기를 하냐 이 갈치에 아이스팩처럼 먼저 놓으세요 이거 파리학교에서 안돼 이거 누구야 다질러 가서 아이스팩 이런건 밥을 넣어야지 막 쓰러뜨려요? 아 네 증마하자 하나 내가 한번 먹어봐 이거 안 먹기만 철수하거든요 이거 안 벗기면 자, 저 포용 안 벗기면 잘 못 먹겠다 1마디 드릴 때만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못 먹겠다 할 때 나는 딴 거 진짜 했어 저 친구만은 10마디 하면 딱 한 마디만 딱 들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갈치가 이게 헤어지면서는 계속 세솟가락에 커피는 거야 이사장 진짜 맛있다 갈치가 아니, 가만히 앉아서 끊을거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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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no, no 너는 안 먹을까? 여기잖아 no no 너는 안 먹을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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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아 아, 와사비 있다네 와사비 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추워 갈치가 맛있는데 달걀아 엄청 달해 오늘 잡았나 보지 오늘 잡았나 보지 오늘 잡았나 보지 도마하니 도마하니가 어디서 누가 가져온거야? 차에서 내가 가지고 아니, 아까 오다보니까 도마하니가 내가 가져온거야 도마하니가 내가 가져온거야 도마하니가 도마하니가 야, 이거 다 먹었어 어차피 약한 질기인데 맛있네 질기 딱 봐요 왜 버려 대박이 맛있는데 가만 오이지나를 버렸네 응? 피 피 응 하나 잘라 네 네 바꿔왔습니다 갈치까지는 괜찮으세요 난 모르겠어요 미끄러 미끄러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짠 생선은 그 집이 없지 갈치하고 세고만 있지 생선 가게 가야지 다른 데 쑤시면 되는데 나오면 엄청 나와 여기 쑤시면 되는데 생선 안 넣어주고 가면 들어가지도 못해 됐어 밥 맞잖아 이거 까쳐있어서 하이 싸잖아요 하나님 앉지 말고 또 핵거리 이거 이거 살이 안난다니까요 딱 까지겠네 아 그거 맛있는거 둘이서 딱 나와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울어 여기까지 와서 아 아 아 아 아